지난 1, 2라운드 맹활약했던 김시혜가 오늘은 어떨지요. 오늘 참으로 해지는 기승호, 최승호, 김시혜, 조성민, 켈리 선수가 베스트5로 출전하겠습니다. 서울삼성의 베스트5, 문태영, 커밍스, 김태술, 김동호, 김정엽 선수가 출전하겠는데요. 옆에 탈출의 선봉자 역할을 김태술 선수가 해야만 하는 서울삼성입니다. 또 임동섭 선수는 군입대를 결정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지금 이동엽, 아하! 조성민 선수의 수비였는데 반칙으로 선행이 되었습니다. 자, 첫번째는 들어가는군요. 두번째도 선거, 깔끔하게 선거하는 이동엽 선수입니다. 지금 김동호 선수의 득점력도 많이 상상이 되고 있습니다. 커밍스, 문태영에게, 자, 벗어, 자, 기승호 안 밀려요. 그러나 문태영이 득점에 선거를 거둡니다. 자, 2초, 1초, 샤클락 쫓기고 있습니다. 골밑슛 선거! 아하! 그러나 기승호가 세컨리바우 이후에 득점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자, 커밍스를 뒤에 두고 켈리가 들어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달아오릅니다. 앵클슛 선거! 득점력이 좋아졌죠? 예, 아, 지금 기승호 선수의 수비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미들레인지에서 깔끔하게 커밍스가 득점을 추가시킵니다. 1쿼터 한 절반 정도가 지난 시간인데요. 자, 2쿼터 한 금방에서 조성민, 쌉니다! 김지윤 선수의 복귀를 어느 때보다 기다리고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자, 김동훈의 슛을, 문태영 선수의 세컨리바운드에 득점까지 올리는 곳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리바운드 싸움이 치열한 거죠. 예, 홀! 자, 드론은 이거지 봤어요. 가딘플레이! 김동훈, 이어받고 있습니다. 스크린 걸어주고 있는 8홀, 정면에서 외곽으로 연결. 과감한 돌파! 참인사, 참인사 선수. 최근에 많은 수작기를 얻고 있는데요. 좋은 활약하고 있습니다. 스킨롤 수비를 할 때 드리블러를 막아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수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고향입니다. 그렇군요. 자, 속동기에 바운드파스트, 이관이, 그리고 기승원 수비! 마지막 수비를 한번 하고, 자, 이툴가 들어가는 아마 프레스를 붙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드론 와이드를 봤습니다. 한 손으로 가볍게 쐈는데 자, 카롤을 맞고! 켈리가! 자, 이툴는 금방 커밍 씁니다. 켈리를 제치고! 껄미 돌파! 아, 지금 공격 기회가 사라졌고요. 자, 샤클락 떨어져요. 3초! 그리고, 베스트 왔는데, 블록슛! 켈리! 다시 티린! 다시 이번 주위를 직선까지 올립니다. 자, 정창영 수비 어떨지요. 문태영, 아, 손쉽게 들어갑니다. 자, 커밍 씨가 지금도 많이 앞쪽으로 나오는데 김태술 뺏기는 노력이 있었는데 양섭, 뜹니다! 자, 끝판 점점! 양섭 빠르게 와이드 경쟁! 그리고, 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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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커밍, 아, 지금도 그렇게 논을 할 때 금맨이 길게 나오고 있거든요. 켈리가 쏩니다, 석격! 커밍스가 코트를 빠르게 넘어가고 있어요. 자, 수비 성공! 다르싱 성공! 정창영! 그리고, 양섭! 정창영을 받습니다! 자, 우중단 쪽인데요. 김태술이 날아오릅니다. 뱅크슛 들어갑니다. 게임스 켈리! 사크라 4초 밑으로 떨어집니다. 켈리가 쏩니다! 깔끔한 석격! 상황에서 반칙이 안 나왔고요. 3초, 2초, 김동 쏩니다! 들어갑니다! 덕점! 김동선수가 잘 던집니다. 예, 덕점차! 커밍스를 제쳤어요! 군덕! 켈리! 콕둑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버스톱, 메가오로 연결, 이덕엽 들어갑니다. 이덕엽, 미들레인지의 슛 정확도가 상당히 좋아졌네요. 쏩니다. 유접전인데요. 에리그와이즈. 그리고 김시현, 아, 3번과이즈! 메이드를 시킵니다. 안정환. 정창영 들어갑니다! 슬리스톤! 커밍스! 빙글돌면서 페이트를 시킵니다. 지금도 김동호가 커밍스의 피켓롤에 대처를 못하고 있는 엘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시레. 한 점차 뒤에는 사무레인지 전반을 어떻게 끝낼지. 아, 지금도 압박이 좋아요. 김태술, 그리고 들어오는 에리그와이즈를 받습니다! 바깥쪽이 옮겨되는 것이 이관에게 걸렸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커밍스! 어림덩! 다시 역전에 성공하는 서울삼성. 다시 해받고 있는 커밍스입니다. 김시현의 앞쪽까지 수비인데 약간 길었어요. 힘겹게 잡았던 이관인. 직접 쏩니다! 뒤져있는 창원의 집이 아직 3코트 들어서 득점이 없어. 다시 가로채기 성공! 김태술! 아, 불어수! 김동호가 따라오릅니다! 아, 좀 길었습니다. 금연 결과! 게이슨의 돌파, 그리고 외곽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릅니다! 아, 커밍스의 워너덩크! 켈리가 도움수비, 수비수 맞고 김태술 쪽으로 차플락 2초, 1초! 솜지나! 따라갑니다! 역시 가장 좋은 것은 안풀릴 때요. 역시 수비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공격으로 전환하는 거죠. 이관인. 아, 이 인기가 대단한데요. 정준은. 자, 수빅. 나스위도 총괄는데요. 이관인, 그리고 뒤쪽에 커밍! 워너덩크! 3쿼터를 지배하고 있는 서울삼성입니다. 서로 득점을 못하면 결국 앞서고 있는 팀이 이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노르패스 아무도 없어요. 켈리! 양우석. 빠르게 프론트코트로. 정준은! 솜지나! 정준은! 김동욱! 김동욱! 김수 쫓깁니다. 4초. 우리 안심이 심지어! 들어갑니다! 럭키슈식은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 켈리! 네. 반대편. 바라오릅니다! 슬라이브! 솜지나! 맥으로 연결. 정준은! 아가만 꼴대수를 방구점! 좋아요. 대단한 모습의 정준은 선수입니다. 6초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관이가 뜹니다. 깨끗하게! 정창엽 파고듭니다. 그리고 과감한 절판자여! 시간을 조금이나마 아껴보려 하고 있는 정창엽. 지금 상태로 나가는 거죠. 오중간! 갑정엽! 자, 파고듭니다. 커밍! 그렇죠. 지금 지역방어 공작 잘한건요. 계속된 지역방어인데요. 아, 꼴대피였어요. 그렇죠. 자, 김태술 줄꽃을 이동혁 선수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뚫고 들어갑니다. 패스! 은태엽 성공! 양우석. 잘 오릅니다. 짧은 석점. 아하, 이어받았어, 양우석! 다시! 아하! 에디와이즈! 메이딩시키는군요. 들어오는 막내문. 아... 석공이 날아가는군요. 하지만 석점을... 어쩌면 수정들은! 그렇죠. 시간을 다 쓰고 있습니다. 사클락 6초 5초! 과감한 돌판장! 아... 지금 약간 사이즈 맞지 않았습니다. 박래훈, 와이즈, 나중간 석점! 들어갑니다! 커밍! 더블팀 들어가요. 반대편 김동욱! 열렸습니다! 뜹니다! 들어갑니다! 결국 77점에서 오늘 창원에이즈가 마감을 지내군요. 결국... 경기가 끝이랍니다. 삼성이 3연패도 끊었고요. 창원에서의 원정 11연패도 동시에 끊어냅니다. 오늘은 삼성이 각을 단단히 하고 준비를 많이 했던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